미스코리아 경연대회. 미스코리아 경연대회. 그거 진행을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보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사슴가득입니다. 한 30년 넘어졌어. 30년이요? 30년 넘어졌어. 미스코리아 대회를요? 그게 왜 그래요? 사회를 보고 훨씬 작년다. 부러워요. 22번 미스서울 염경아 양. 와. 와. 23살이네. 축하합니다. 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재미있고 또 새로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날개를 하나 붙여드릴까요? 너무 예쁘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DTS? OTT? 아니 그 노래 잘 부르는.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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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도 어린애들이 없고. 영향한 스포츠스타도 없고. 근데 미스코리아가 가장 큰 그런. 그래요. 90절에는. 프로야.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중개할 때 서울시내 차가 없어요. 많이 봤어요. 저도. 전부 집에 가서.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어우 오래 지는 그 누구네. 그리고. 내기해서 맞추면 막. 와. 맞췄다. 그렇죠. 최고였어. 한때 그랬죠 한때는 예. 신문에 얼굴이 하나씩 하나씩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름이랑 학교랑 뭐 이렇게 나이랑 다 떠요. 그러면은 그 신문을 펼쳐놓고 그 방송을 보는 거야. 그게 하나의 연중 행사였어요. 그 대회의 날 다음이면은 그 진선미는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 있었잖아요. 누구 1등 진 이런 거 발표할 때 긴장감 딱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시간 넘어 하는데.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는 거거든. 그렇죠. 그건 몇 번 쪄야 되는 거야 진짜. 그치. 드디어. 드디어. 진 그러고서는. 내일 가요 무대에 발표하겠습니다. 막 자기를 줬어. 와 너무 재밌다. 아 저때. 이 때 최고였어. 이거 진짜. 이게 집에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은견이 분분했었어요. 1989년도 미스코리아 진. 을 발표하기 전에. 전년도 미스코리아의 고별 행진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34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 시작된다 시작된다. 또 2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아 얼마나 긴장된다. 미치지. 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마땅히 16번이 돼야죠. 26번은. 그러면 또 제가 가만히 안 있어야죠. 5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둘이 날 놀리나. 미스코리아 진은. 미스코리아 중계방송이 끝나고 9시간 뉴스야. 맞아 맞아 9시 뉴스 전에. 뉴스 시간에 맞추어서 1분이면 1분 30초면 30초 전에 끝을 내줘야 돼. 그럼 시간을 끌어야 돼. 끌어야지. 그런데 무대 아래에 있는 플로아 마니자는 어떤가. 길게 하라고 또 난리 법석을 지는 거야. 길게 하라고. 그래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야. 오라버려요 진짜. 그럼 어떤 때는 내가 야 마 니가 올라와서 해봐. 먼저 오디션 MC지. 어떤 때는 1등 발표를 10분 뒤에 앉았고 있어요. 10분동안 어떻게 해. 바로만 한 20번을 했어요. 바로 그랬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막 원성 야유.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물어보는군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무의미한 질문인데. 옆에 옆에 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잖아. 저는 이 자리에 산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게 꿈입니다.